반타지 안녕 반타지 아니 그 오늘의 색다른 좀 넓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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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씻고 팬카페랑 유니버스를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브이앱이 나을 것 같아서 브이앱 왔어요. 늙고 싶지 않아. 늙고 싶지 않아. 왜냐면 움직이는 절 보고 싶은 판타지가 많을 테니까 괜찮습니다. 여러분 브이앱 하고 자면 되죠. 오늘 날씨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날씨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저는 해가 쨍쨍한 게 좋은데 쨍쨍하지 않아서 좋은 동네도 있었고 안 좋았던 동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 손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린다. 아 맞아요 오늘 콜드브루를 마셨는데 음 꾸르륵 소리가 난다고? 아무튼 오늘 콜드브루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콜드브루를 마셨는데 그 참 저도 좀 커피도 먹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시다 보니까 커피도 늘더라고요 역시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 어른 됐지 나 어른 된 것 같아 원래 원래 한 시켜놓으면 한 10%? 5% 마셨던 것 같은데 얼굴 빨개졌다고?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지? 아 러브 유 2000의 윤 아 러브 유 오늘 뵙고 갔다고요? 오늘 뵙고 갔다고요? 오늘 뵙고 갔다고요? 맞아요 홍조가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방에 있으면 홍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여기가 빨개 있어요 갱얼쥐 같다고요? 갱얼쥐? 앞머리가 또 길어졌죠 여러분 앞머리가 또 길어졌습니다 못 본 사이에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콘서트 한지 두 달 지났네 시간 진짜 빠르다 그렇죠 TV로 V LIVE 볼 수 있는데 큰 화면으로 재윤이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큰 화면에 내가 나타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꼭 물을 사용하셔서 너무 잘생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안의 배계라고 안의 배계를 사용하시는데 빨리, 안의 배계를 사용하시는데 ldg 아 от 엄마 엄마 오빠 저 오늘 쟁도경 보러 서울상경이용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좀 눈을 보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부시락 소리? 이거 옷 이거 뭐지? 포장돼 있는 포장돼 소리인데? 이거 내가 발가락으로 내가 발가락으로 대는 거야 뮤지컬을 보러 오신 판타지가 많으신가 보다 제가 있어요 제가 제윈이는 왜 볼 때마다 새로울까? 신기한 일이야 이스 어메이징 이스 어메이징 이스 어메이징 꼬리 아니야 꼬리 아니에요 꼬리는 잘 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설레게 생겼다고요? 설레게 생긴 건 뭘까? 판타지 판타지가 말하는 설레게 생겼다는 의미가 뭘까요? 나처럼 생긴 거? 꼬리 꼬리 900개 쟁맥국 900개 너무 많지 않아? 양탄자 양탄자 같겠다 양탄자 양탄자 댓글을 보려면 띵 커튼을 띵 올리고 다시 커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댓글을 보려면 댓글을 보려면 올려야 돼요 딸기요? 딸기 좋아하죠 커튼을 열면 오늘도 광대 놀이야 설레게 생긴 게 뭐야? 뭐지? 뭘까? 설레게 생긴 거 신기해 시즌 씻은 배추 줄기 같다 라는 건가? 10배 줄? 10배 줄 같이 생겼다는 건가? 10배 줄 같이 생겼다는 건가? 10배 줄 같이 생겼다는 건가? 앞머리 커튼 아직 안 자를 건데 아직 안 자를 거예요 욕같아 욕같아? 알겠어 안 할게 씻은 배추 줄기 같다 아 아 아 베개가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인간은 베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베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베개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 뽀지락 뽀지락 소리 안 낼게 이..이 소리 말하는 거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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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재윤이랑 똑같은 자세로 브이로그 인간은 베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정신에ase 엔터치 너무 protagon 같고 해야지 낙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뮤지컬 보러 온 판타지가 왔나보다. 댓글들이 너무 투명해. 판타지는 너무 투명하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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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그거 극이잖아요, 극. 극 중에 또 한 부분이고, 아시잖아요? 극 중에 또 한 부분이었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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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이 내 품에 감싸안고 봐봤어? 왔으면 말을 해야지 맛있겠다 Will it be my heart? 사람은 침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윤씨 으르르 판타지 으르르 판타지 으르르 판타지 으르르 판타지 맛있는... 밥 왔어? 왔으면 말을 해야지 자기야 맛있겠다 됐다 이제 끝 끝 사랑이 넘치는 브이앱인 것 같아 I love you 2000 This is 브이앱 I love you 2000 판타지 너무 판타지 너무 재밌어 판타지 내일 뭐해요? 저는 내일 뮤지컬 있거든요 판타지는 뭐하려나 내일 고소할 거예요? 큰일을 앞두고 계시네 내일 주말이라 과제지요 내일 알바 알바 일 주말인데도 일하시구나 집에 계시고 방 빼러 내일 뮤지컬 보러 가요 최선을 다해서 또 한 편의 드라마를 다시 써내려 가겠습니다 다시 써내려가 해피엔딩 흐르고 지냉 estud올 지냉 fol 노 benchmarks 지젝 쓰는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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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밟았다고 그러길래 위로해 줘야지 저도 똥 밟은 적 있단 말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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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몰라. 스파이더맨 못 봤어요. 아이고 중식이 싫으면 중식이 싫으면 중식이 싫으면 중식이 싫어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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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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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내일을 위해 우리 또... 내일을 위해... champions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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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